모듬 모듬회 5만원짜리 중짜 그것만 시킬게 호주를 시킬까 지금? 맥주 먹을래? 네 아 번데기 드렸어 우와 오랜만이다 번데기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어 입맛이 확 돌아가 번데기 되게 오랜만에 먹어 번데기 되게 오랜만에 먹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음 꼬독꼬독해 이거 껍질째 먹는사람도 있어 친구들도 이거 그냥 먹더라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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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에 찍어서 무순도 나왔어 내 사랑 무순 이거거든 재밌게 봐 고마워 호로록 고마워 고마워 골고루 간장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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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회가 두툼해 자 이번에는 뱃살 뱃살은 간장에 지느러미지? 그치 맞아 지느러미살 내가 잘못했네 근데 되게 크게 준거야 그니까 대박 커 네 감사합니다 대박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건 소주야 소주를 먹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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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어머니 모시고 여기 한 번 더 오자 내일 올까? 이건 배꼽이야 소소해요 멍게도 먹어 달다 달아 달콤해 계란보다 산낙지도 못먹었나봐 산낙지는 아직 잎도 못댔어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음식이 계속 나오니까 바빠. 마음이 바빠. 뭐부터 먹어야 되나 이러고 그러니깐. 혀도 다 씹혀. 내가 먹어볼까? 낙지가 싱싱하니까 내장도 다 주셨어. 고소해. 쌈 하나 먹어야겠다. 쌈 하나 먹어야겠다. 산불 끄기 하고 있어가지고. 산 없애는 것 같아. 산불 끄기 하고 있어. 이렇게 떠옵니다. 한 2차처럼. 2차처럼. 한 진동 과자예요. 한 2차처럼. 한 2차처럼. 한 2차처럼. 한 2차처럼. 한 3차처럼. 한 1차처럼. 짧은 5개. 시원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담받은 거에요. 그걸로 예산에 비해서 시원한 시설이었습니다. 시원한 거에요. 아이고 다 맛있어. 이건 좀 약간 다르네? 다른 흰선이야? 이건 다른 흰선이라고?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명태야? 명태인가? 명태가 명태인가요? 우리 일반 간장하고 비타민 소스인데 이거 맛이 밀묘하게 달라요 맛있다 확실히 혀가 오도오도 맛있다 이거 먹어요 나는 이게 식당이 감동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건 진짜 감동이야 너무 지장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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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박 맛집을 인재에 알려줬다니 와 식당 나도 먹어 아니 5만원짜리 해시켜서 지난해로 이렇게 나오는게 처음봤다 나도 멍게도 나 먹어 매운탕같아 자기야 사랑해 뭐하고 사랑한다고 내로봄 돌려드릴까요? 네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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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으면 벌써 맛있어? 이거 밥에다 먹어도 맛있어! 자, 먹으면 좋겠는데. 네, 먹으면 좋겠지? 밥에다 먹어도 맛있어. 응! 오빠 밥에다 먹어. 오빠 밥에다 먹어. 밥에 못하니까 신나가고 신나가가. 관리하는 날 먹은 날씨였습니다. 밥에 사주면 왜 이래. 뭐지? 아! 와우 와 진짜다 고추 뜨거워 나 먹으라고? 그래 한 숟갈 한 번 먹어볼까? 왜 나 먹어야지 한 숟갈 한 번 한 숟갈 한 번 먹어볼까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옷 뜨고 살피고 옷 뜨고 댄서 살피고 팔 트기 팔 트기 팔 트기 왜 이래요 쟤 맞어 툰튀기 모이려고 툰튀기끼리 맞지 툰튀기 모인다 툰튀기 탕수 send 툰크 오메 에어 quan 툴 툰 뒤로 졸 After 추억 알 수 없는데 김치도 맛있어 이거 진짜 무섭죠? 특허가 넣어도 될 것 같아 김치도 어때?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초밥 하나 먹어야지 나 울어 초밥을 해준다고 하셨나요? 먹으면 되니까 초밥이 무슨 마늘입니까 이러지 마십쇼 마늘을 빨랑 빼십쇼 감사합니다 좀 싱거울 것 같은데 간장을 조금 좀 먹어 빨리 먹어? 먹었네? 완도콩이 이거 완도콩 맞지? 아니지 완도콩은 땡그러잖아 그럼 이거 뭐지? 무슨 콩이야? 그냥 콩이라고? 이거 완도콩 아니야? 완도콩은 땡그러잖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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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켜주시는 마늘 내가 먹을게 남집가 무가 없나? 무가 한입 없어. 콩나물국도. 자기 이거 먹어, 우럭. 이건 뭐지? 방어. 이거 또 방어 누나. 방어 자기가 두겠다. 자. 소주가 반 명 남았는데 뭐 하나 더 시키면 안 돼? 너무 멋있어. 9시 15분이네. 15분 밖에 안 남았어. 많이 먹어. 뭘 많이 먹으라고. 매운탕. 우리가 여기 나와서 먹는 걸 고민을 많이 했잖아. 차량도 해야 되고. 그치. 사람 많으면 또 못하고. 그럼. 음악 나오면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많지. 막상 와서 자리도 있었고 사장님도 되게 서글서글 하시고 푸짐하고 싸고. 정말 대박이었어. 이거 다른 건 다 먹었으니까 그러다 치고 번데기는 포장해 달라고 하잖아. 그래. 아니 포장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번데기 몇 달 된다고.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어. 나 오늘. 너무 잘 먹었어. 나도 나도. 여기는 근처로 하면 점심때도 올 것 같아. 어 그러게. 진짜. 동태탕 같은 거 시켜서 먹어도 왠지. 아까 청고끈이 나올 것 같아. 진짜 감동이다. 너무. 너무 괜찮다. 나 내일 또 온다니까. 자. 막자. 먼저 먹었으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을까. 나 의도한 거 아니야.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나 지금 알았어. 내가 여기 언제 놔뒀지? 좋아. 네, 안녕하세요.